이재명 후보는 실사적이죠 인천광역시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아마 당대표로 안 나오겠습니까?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결국 본인에 대한 많은 종류의 수사를 방지를 시키려고 하겠죠 워낙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진용이 제대로 갖추지기 시작하게 되면 다 알려진 사건들은 검시에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명확한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덮겠습니까?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백행동, 대장동,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경기도 법가 사용권 성남 FC구단 후원금, 유용권 파면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그걸 덮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인천 계양을 안 나왔겠습니까? 보통 범인들도 다 이재명 후보가 뭘 노리고 당대표에 기웃거리는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문제성 칼럼을 자주 쓰는 오병상 씨가 이재명 발목 잡는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했네요 신민구당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마침내 이재명 의원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최근 계기는 25일 SBS 보도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두산건설이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두산 사옥 용도로 변경해 주면 프로축구단 후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는 요지입니다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백댕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얼마나 꾸리면 그런 성남 지청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 차장 검사가 그만뒀죠 항의성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성남 지청장이 왜 방해를 했겠습니까? 계좌 추적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했죠 그건 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가운데 질질 끌거나 은폐하거나 덮거나 딴소리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질질 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뭡니까? 부정선거가 없으면 대부분이 질질 끌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년 4개월째 지금 접어듭니다 6개월 안에 딱 그냥 마쳐야 될 사건을 왜 질질 끌겠습니까? 유죄로 하자니 이렇고 무죄를 하자니 이렇고 하니까 계속 끄는 거죠 실제로 공문에 따라 일이 술술 풀려나갑니다 두산은 1991년 병원부지 매입 이후에 계속 용도 변경을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전달된 다음에 성남시는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줍니다 현재의 분당 두산타워입니다 용적률을 3배나 높여주는 바람에 두산은 약 1조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산은 공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1조를 벌었으니까 성남FC의 후원금 56억을 냅니다 형식상 수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성남FC는 독립법인이라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기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SBS 보도가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보도가 된 겁니다 뭐 수사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그냥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한 일주일, 이주일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떻든 이 사건을 정쟁화시켜가지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해도 뭡니까 까도 까도 아마 양파 까는 것처럼 나올 겁니다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뭡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법원을 여러분들 9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인 권순일 씨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순일 씨가 이런 퇴임한 이후에 연세대학교 석자교수가 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인가 뭘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아주 무리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 거 수사하면 뭡니까 그게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대법관이든 뭐든 검찰 수사관 앞에 앉으면 술술 불지 않겠습니까 다 불겠죠 이재명 후보가 불사신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죗값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아주 간단 명룡한 원칙이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특정 후보를 미워하거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나라가 비정상에서 모두 정상으로 가야 되니까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짜 구린데가 많기는 마연 모양입니다 구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구리니까 여러분 보시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박은정 좌천 임응정처럼 중경단으로 법무부가 6월 28일 단행한 중간 간부 인사에는 좌천된 검사들도 보인다 문재인 정권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눈에 띈다 성남FC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친문검사로 분류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주요 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그의 남편인 이종근 검사장은 지난 20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임은정 검사도 지난달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당당했으면 왜 계좌추적을 허용 안 했습니까 수사팀과 수사팀을 맡고 있는 차장검사가 집요하게 성남FC 구단 내 후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결국 성남지청장이 깔아뭉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의성 여러분들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냄새가 풀풀 내지 않습니까 그거 뭐 수사하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검색이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28일 중앙주간조선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성남FC 의혹을 최초로 고발한 분이 성남시 의원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재명 캠프로 유입 의혹이 강합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160억에 달한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최근 건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와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분당경찰서는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받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이재명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략하게 하거나 공료를 요구 혹은 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엄청난 특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그냥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공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두산건설 측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용이 안 됐던 용적률 3배로 올리는 것을 두산건설의 여러분들 공문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렇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성남시의회의원이 의원되시는 분이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가 된 모양입니다 이분이 최초 이제 고발자인데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특혜가 아닌 기업 유치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인허가 해줄 거라면 후원금을 받으면 어떠냐고 주장한다면 그러자 이제 그 최초 의혹 제기자가 어차피가 어디 있습니까 해당 기업들의 인허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들인데 문제가 된 후원금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로비 자금은 더 클 것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새 성남시 의회가 시작되면 이것부터 따져 모를 것입니다 다시 또 질문 던집니다 성남FC 강구와 후원금을 모집하며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 집중되었던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성남FC의 최초 의혹 고발자는 과연 그 기업들이 누구를 보고 후원금을 냈겠습니까 당연히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시장 측근들이 그냥 심부름하고 컴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컴미션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후반부터 2017년 사이에 컴미션이 지급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후보를 경선할 때입니다 이재명 캠프로 흘러갔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죄짓고 못 살죠 다 밝혀집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뻣뻣한 사람들도 뭡니까 다 술술 불게 돼 있는 것이 검찰 수사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선거 부정 문제를 제외한 모든 전 정권 관련 비리 수사를 다 제가 볼 땐 진행할 걸로 봅니다 딱 한 가지 예입니다 선거 부정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